안녕하세요. 또보닝입니다. 오늘도 제가 구성영상을 가져봤습니다. 이렇게 먼지의 구성영상을 가지고 왔고 먼지는 먼저 랩방으로 티포만 4천원치를 구매해줘서 만원치가 3배로 들어가서 3만원치 들어왔고요. 파콩봉투 한 세트 개별 구매해주고 쿠폰 도장이랑 덤까지 넣어드렸어요. 지금부터 구성소개 시켜드릴게요. 먼저 개별로 구매해줬던 이런 파콩봉투가 한 세트 들어갑니다. 이거는 포장할 때도 정말 적극도 아니지만 제 최저한 케이스예요. 이거는 투명으로 그때 발출을 해줬어서 너무 예쁘고 이것도 좋아할 것 같아서 한 세트는 한 번만 챙겨주었어요. 이런 조라인의 떡배무지도 들어갑니다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 다음으로 또 들어가는데요. 그 다음으로는 포카데를 제가 챙겨드렸어요. 이렇게 감자폼 포카 한 세트와 이렇게 폭초폼 포카도 한 세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포카데를 두 세트 모두 제가 챙겨주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런 다케이스 한 세트 그 다음으로 이런 하케이스도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 이런 빛네임택도 한 세트를 넣어주었고요. 그 다음으로 이런 천사 매미 한 세트 그 다음으로 악마매미도 한 세트 그 다음으로 이런 거 한 세트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고요. 그 다음으로 이런 수수 이런 수수까지 들어갑니다. 빛이 너무 바뀌어서 제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옮겨주었고요. 그 다음으로 이런 공룡알 수수도 한 세트 챙겨주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매미가 들어가게 됐는데 매미도 제가 모두 챙겨주었어요.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런 거 한 세트와 이런 거 이런 거 넣어주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담아구치 시리즈도 모두 챙겨주었습니다. 이렇게 받아두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딸근청이랑 블루베리청 각각 한 세트 그 다음으로 이런 삐, 자물쇠, 삐까케이크, 공수수수 그 다음에 하트비어, 벚꽃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챙겨주었습니다. 정말 양을 엄청 많이 많이 넣어주었고요. 여기에다가 쿠폰이랑 덤이 들어가는데요. 쿠폰은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. 이런 식으로 보라님 출처랑 요거 나마 다행 출처일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주었어요. 이렇게 해서 좀 먼지가 구매해준 만원박이고 구매해줘서 너무 고맙고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줄게요. 안녕!